우아라 우아라 후니는 너한테 너무 과분한 아이야 근데 후니는요? 어? 좀 누나다! 황가은인지 뭔지가 세리씨 울렸다면서요? 어떻게 처리해드릴까요? 협박, 납치, 감금 아니오 확 그냥 생매장 우아라씨 남들 앞에서 본색 못 드러내잖아 조심해야지 황가은 어떻게 해버릴 수 없을까? 치워버린 방법 좀 찾아내라고! 나나옥도 일처리 하나만큼 깔끔합니다 콘크리트로 싹 발라버린다고요 확실하게 묻어버리든가 아주 그냥 황싸가지? 묻어버릴거야